김담의 아행메이캐브 오늘은 팬턴토로 한 번 가자 제일 저렴한 거 그래도 올테 3% 붙어있는 게 좋겠죠 조금 더 주더라도 어차피 1100만원 밖에 차이 안 나는데 올테 3이 좋을 것 같아 공작도 좀 되어있고 이걸로 가자 가자 27호 레큐걸 레큐가 5세트 4세트 3개 8억 10억 대강이 이렇게 계산다고 보자 우리는 몇억 안에 띄워야 되냐 40억? 50억? 아 이거 어떻게 럭 30% 야 이거는 써야 될 것 같은데 무기호 보스돌이 강 나왔다 무기호 보스돌이 강 나왔다 아 이거 킵하 킵 킵 잠깐 킵 무기호 보스돌이 그림이 그려졌어 지금 이거 잠깐 킵하고 아 이거 30% 아 이거 30%가 나와가지고 아 이거 30%가 나와가지고 잠깐 잠깐 킵 이거 가 어쩔 수 없네 아 애매하네 무기호 보스돌이 30%가 나온 것 같은데 저거 지금 펜던트는 먹잖아요 유지옥아 으흠 쉽지않군 쉽지 않아요 아 혹시 원하시는 옵션이 있으면은 혹시 메이팬턴트 바꿔드립니다 네네 네네 교체해 드립니다 아무거나 레전드림을 갖고 있다면 교체해 드립니다 메이깃 15% 이런거 좋지 않습니까 노자 가져오십시오 교체해 드립니다 교체해 드립니다 교체 없습니까 이건 아무 때나 오는 기회가 아닌데 오케이 워크 후원 받아주고요 어 없습니까 그럼 그냥 돌려야 되는 이 메이깃 15% 이런 거 아까운데 아 이게 짜증나는게 옵션이 나오면 쫌 애매해 어떡하냐 이건 또 그래도 한 30억 나갈 텐데 그냥 돌려? 아깝다.. 아까워 30억인데 그냥 돌릴게요 30억 나올 것 같더라 1.2.2 2.3 3.4 4.2 4.3 5.5 6.5 5.5 5.5 10억 썼다 치고 45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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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5.5 5.5 왜이렇게 잘나오는거 같냐? 30% 잘나오는거 아닌데 이렇게 30%가 잘나오는거 같지? 아 이제 망하는건가 안나오면은 나왔다 나왔다 끝났다 렉키 얼마나 남았어 1,2,3,4,5 10억 남았어 27억 주고 사서 우리가 투자한 금액 좋았다 어쨌든 나왔다 1,2,3 1,2,3 75억 최저 75억인가 그것도 오늘 팔린거잖아 매매로 80억 80억 저거 좀 전에 있었던거 아니야? 이건 제가 팔았거든요 77억에 아니 이거 경매장이 있던거 아니야? 잠깐만 80억에 분거 같은데? 아 그러네 87억에 올려놨네 80억에 사갖고 87억에 올려놓는건가?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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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잘못본거 아니지? 그쵸 방금 어디서 보채 가격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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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억에 사서 올려놓은거 아니야?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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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못봤나? 그쵸 이거 아니야?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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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네 80억에서 사서 87억에 올리면 3억 빼고 4억 남겨먹는 장산가?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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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가, 77 75? 아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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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이해가 쎄다 아메, 77 갑시다? 팔릴 것 같다 오케이 역 30%는 안 사겠지? 내가 봐도 무기여도 될 거 아니면 안 살 것 같은데 130% 가까운 것 같네 12, 12, 9, 9 사는 사람이 있을까? 110잼 와 아, 이걸 35 주고 샀다고? 있었는데 덱스 덱스가 팔린 거 아니야? 아니네 어쨌든 모노를 끝 아, 록 팔아야 되는데 이거 얼마 주고파냐 근데? 흠흠흠 록 30% 사가는 사람이 있을까? 근데 올트에서 공격력적이 되있긴 하거든 나 얼마 줘 30% 줬었지 50 50 50 50 50억 팔리면 말고 안 팔리면 말고 요런 느낌으로다가 올려놓았지 저 같아 연말이 50 50 40 50